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여러분들 저는 저녁에 독일의 공영방송인 dw가 만든 다큐멘터리 크루드족이죠. 이란이라든지 이라크 파키 여러분들 이렇게 분산돼서 살고 있는 자기 나라를 못 만든 거죠. 크루드족. 이제 이란에서 탈출한 크루드족 들의 젊은 사람들이 이제 사병을 구성해 가지고 투쟁하는 그런 한 25분 정도 되는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참 세월이 흘러도 민족국가를 구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한 번 더 새길 수 있었거든요. 오늘 소개하는 대한민국이 헌법을 개정해 가지고 북한을 독립국가로 인정하는 그 이국체제 투 스테이트 솔루션을 받아들이게 되면 참 그것은 어마어마한 실수에 해당한다. 이스라엘도 여러분들 국제사회가 끊임없이 팔레스타인과 투 스테이트 솔루션 이국체제를 받아들이고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가 절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 외교의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정확하게 그것이 갖고 있는 위험을 핵심조로 이야기하면 이국체제를 받아들이게 되면 대한민국 헌법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수로 하는데 그 헌법 3조를 바꾸어 가지고 북한이 독립국가고 우리도 독립국가다 이렇게 하게 되면 한반도에 분쟁이 생겼을 때 우리가 개입할 예지가 거의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한 국가로서 여러분들 이제 가능성을 완전히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런 내용을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 어제 여러분들 거제입니까 아직 소원은 통일인가 이거를 임지연 서강대학교 역사학과 교수께서 시급한 것은 통일이 아니고 평화적 외교관계니까 그냥 북한도 독립국가를 인정하고 우리도 독립국가를 인정하자 이런 칼립이 나와서 제가 이것을 좀 반론을 한번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외교관계 오랫동안 몸을 담았던 서독은 끝까지 동독의 이국가 체제 요구를 거부했다. 지금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끝까지 팔레스타인 여러분 국가 인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것하고 서독이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여러분들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지적을 했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서독은 끝까지 동독의 이국가 체제 요구를 거부했는데 우리가 헌법을 개정해 가지고 북한을 독립국가로 인정하게 되면 북한 땅에서 급격한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냥 중국이 북한으로 와 가지고 뭡니까 그냥 자기 나라로 합병해봐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개입할 근거 자체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들 선거를 장악한 세력들이 나라를 점하게 되면 국민들 또 선동을 해 가지고 아예 뭐 통일이 꼭 필요하냐 각자 이런 평화롭게 독립국가로 살면 되지 그런 종류의 여러분들 선전선동을 통해 가지고 헌법을 개정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투스테이지 솔루션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좌우가 모두 통일을 포기하기를 요구해도 대한민국 정부가 절대적으로 중심을 잡아야 된다. 며칠 전에 네타냐우가 국제사회가 끊임없이 이국체제를 받아들이라고 아우성을 치지만 네타냐우가 이런 무게중심 을 잡고 절대 우리가 팔레스타인의 독립국가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런 강단 있고 기계가 있고 결기가 있는 대한민국 지도자들이 앞으로 계속 있을 수 있겠냐 그런 의문을 제기했던 것과 똑같은 거를 천령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착하게 지적을 했네요. 아마 이것이 서강대학교의 임지연 역사과 교수의 글을 보고 반론 성격으로 아마 제기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식국호를 사용하면서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인 두 교정국관계를 규정한 데 이어서 지난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 대남기구의 폐지를 결정하고 북한의 영토 범위를 헌법에 맹기하기 위한 개헌의지도 밝혔다. 나라와 나라사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로 규정한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전면 부정하고 두 개의 주권국가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말려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천령우 전 수상의 주장인 것. 수석의 주장입니다. 남북이 서로 주권국가로 인정하면 통일의 명분이 없어지고 수단과 방법도 대폭 재앙 때문에 흡수 통일을 막을 정치적 방패가 될 수밖에 없고 통일을 아예 포기하고 이국체제로 가는 것이 북한에겐 심리적 선택이다. 그러나 통일의 결정적 기회가 오더라도 이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서는 재앙이다.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북관계를 국가관계가 아니라고 못박한 것은 남북이 상대방을 무제한의 자치권을 보유한 지방정부로 강조하는 의미고 이것은 북한이 자치능력을 상실하는 경우 대한민국의 중앙정부의 자격으로 자치권을 현수하고 직할 통치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이런 역사관이 끝에야 여러분들 나라를 보존할 건데 벌써 지식인들 중에서 투 스테이트 솔루션을 받아들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분들이 아차 싶어 가지고 천영우 전 안보수석이 이런 글을 게재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이걸 누가 이런 것을 이렇게 막아가지고 하겠냐 이야기.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면 국제법상 유엔 안보리의 성인 없이는 자위권의 범위를 벗어난 군사개입이 불가능해지고 우리가 개입하려고 해도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에 맞게 손발이 묶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북한 안정화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때 제3국의 시비를 차단하고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대한민국 헌법이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수로 한다. 대한민국은 단체직 국가가 아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여러분들 이런 모든 것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이 선거를 지키는 겁니다. 이 천영우라는 이렇게 전 청와대 안보수석이 이런 주장을 하더라도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북한이 요구한 걸 다 들어줄 거라고요. 벌써 이런 칼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서로 독립국가 인정하고 평화적 외교관계 맺자 임지연 서강대 교수께서 이렇게 주장하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부 안보수석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식은 항상 낭만적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현업을 한 사람들은 실용주인인데 너무나 중요한 내용을 오늘 조선 칼럼에 실었네요. 서독이 끝까지 동독의 이 국가 체제의 요구를 거부한 것 국제적으로나 여러분들 내부적으로 큰 압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이국 체제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그렇게 되면 팔레스타인 쪽에서 전쟁을 아무리 여러분들 치러주라도 자유권 행사나 이런 부분이 완전히 제약이 돼서 나라의 존립 자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중요한데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이게 참 다 북한이 원하는 데는 안 해 주겠습니까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